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명원다육입니다 오늘 또 명원다육에 이쁜 아이들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또 3천원짜리 아이들 오늘 또 세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3천원짜리 아이들은 한 개 사시면 3천원이고요 두 개 구매하실 때는 두 개 5천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쁜 아이들 아주 착하게 품어보시고요 명원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이렇게 천원짜리 아이도 있습니다 천원에 다섯 개 하실 경우에는 5천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한 개는 2천원이고요 이 아이들은 한 개는 2천원이고 5개 고르시면 또 5천원에 드린다고 하니까 가까이 사신 분들은 또 나오시고요 이 아이들 두 개 5천원에 하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를 이렇게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데 머리두스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머리두스가 많은 핑클루비 이렇게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을 오늘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3천원입니다 네, 이 원종 자라고사도요 엄청 머리두스도 많고 네,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이를 한 개 구매하시면 3천원 있고요 두 개 하시면 또 5천원에 드립니다 원종 자라고사는 이렇게 손톱이 예쁜 아이죠 네, 손톱이 아주 긴 바늘처럼 길고 네, 핑크톤에 이렇게 점을 꼭꼭 찍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멋있죠 머리두스도 많고 약간 이 아이는 철학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들입니다 네,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여기는 또 브레이브입니다 브레이브 분을 엄청 보삭이 바르고 있는 브레이브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네, 묵어서 색깔도 싹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분도 올리고 네, 묵어야만이 이렇게 분도 올리죠 네, 이 아이가 이렇게 브레이브가 있고 한 개는 3천원이고 네,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또 바이솔입니다 네, 색깔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바이솔입니다 이런 바이솔인데요 네, 이 아이도 네, 오늘 두 개 5천원입니다 바이솔이라고 오늘 이름은 안 적혔네요 네, 이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양로인 것 같은데요 두 개 있습니다, 양로 네, 양로가 이런 아이가 3천원이고요 한 개는 3천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전동금이 있습니다 전동금 엄청 몸값이 하는 아이죠, 이 아이가 네, 좀 몸값이 있어요, 이 아이가 네, 이 아이가 전동금 꽃이 한 번 피면요 계속 하루, 1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요 너무 예쁜 꽃이 핀답니다 이 전동금, 네, 엄청 예쁜 아이입니다 한 번 피워보시고요 한 개 3천원, 두 개 5천원이고요 여기는 정야입니다 아주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이런 정야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야도 오늘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완전히 솔방울처럼 아주 입을 싹 이렇게 단수도 올리고 입을 오므렸습니다 네, 요렇게 묵었어요 묵어서 단수가 높죠 네, 이런 아이 두 개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피어리스인 것 같아요 요 피어리스 네, 피어리스가 세 개 있네요 세 개, 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 여기는 오팔리나입니다 오, 오팔리나 색깔 이쁘죠 완전히 색깔이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고요 분도 올리고 있고 네, 요런 오팔리나가 있습니다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경화금도 아주 사이즈가 엄청 좋은 경화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이런 아이들 한 개 3천원씩이고요 너무 좋아요 네, 경화금도 이렇게 있고요 네, 요런 아이는 애연금인가요? 요렇게 있습니다 애연금 요기 파랑새가 있고요 파랑새, 군생입니다 얼굴 두 수가 네, 요렇게 삼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뭐 사두도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핑크 자라고사입니다 핑크 자라고사 엄청 이쁘죠 핑크 자라고사는 색깔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고 네, 손톱은 아주 엄청 길게 있습니다 네, 핑크 자라고사도 오늘 두 개 5천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요 아이도 핑크 자라고사인데 요 아이는 살짝 물이 좀 덜 들었습니다 네, 합수는 엄청 높아요 와, 엄청 크죠?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런 아이 두 개 5천원 원래 3천원 팔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세일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는 3천원씩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항울한 연꽃입니다 엄청 크죠? 네, 사이즈 엄청 좋은 요런 항울한 연꽃이 들어있습니다 네, 요렇게 있고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거미줄 바이솔도 이렇게 좋은 아이가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요, 좋죠? 네, 요렇게 얼굴이 아주 왕얼굴입니다 왕얼굴입니다 오, 엄청 크죠? 네, 어미줄 바이솔이 있고요 네, 요기는 또 무슨 바이솔인가요? 이런, 이름표는 없는데 이렇게 바이솔들이 다 있습니다 요기는 네, 브론코 바이솔이라고 하고요 요기는 피핀이라고 합니다 네, 피핀 네, 어파인도 있습니다 어파인 네, 요렇게 바이솔들이 여러 종류의 바이솔들이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골든 글로우죠 오, 색깔 이쁘고요 엄청 입장이 두툼합니다 네, 라인은 또 이렇게 빨갛게 어, 그리고 있고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어, 에게리아죠 에게리아 아, 색깔이 끝내주네요 너무너무 이뻐요 달달 묵어가지고요 네, 단수도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잘 묵었습니다 요 아이는 엄청 묵었네요 네, 요 아이는 어, 에게리아고요 두 개 5천원에 줍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천우엽 변경입니다 천우엽 변경이 요렇게 물이 이쁘게 드는 아인데 요쪽에도 천우엽 변경인 것 같아요 좀 물이 덜 든 아이고 여기는 물이 든 아이고 네, 천우엽 변경 색깔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네 천우엽 변경이 있고요 두 개 5천원입니다 요런 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가 백모단이죠 오, 백모단이 지난주보다 더 아주 보라보라 이뻐졌네요 오, 이쁘죠 입장도 두툼하고 이런 백모단이 있습니다 백모단도 두 개 5천원이고 요기 또 TP입니다 여기 맑은 톤의 TP 네, TP도 두 개 5천원에 줍니다 요런 아이 오, 션톱도 이쁘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백모단 TP 요 아이는 TP입니다 음, 라일락이 요렇게 이뻐요 라일락 네, 라일락이 아주 엄청 보라보라 하죠 요렇게 있는데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너무 괜찮죠 라일락도 있고 여기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더스티 로즈 색깔이 끝내주죠 여름인데도 이렇게 이쁜색을 내주고 있는 더스티 로즈입니다 요렇게 있어요 목대도 살짝 생겼죠 네, 요런 더스티 로즈가 있고요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색깔이 진짜 끝내주네요 네, 색깔이 끝내주는 것 같아요 네, 요기도 라울입니다 라울 엄청 따글따글하게 잘 묵은 아이 달궈졌어요, 엄청 요런 라울이 있고요 요 아이도 한 개 3천원, 두 개 5천원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라울이 두 개 5천원이고 요 아이가 또 고수티죠, 고수티 네, 고수티가 아주 색깔이 끝내주네요 오, 이쁘죠 요런 고수티가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기는 또 핑크 프리티입니다 핑크 프리티 네, 핑크 프리티도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핑크 프리티가 있고 오, 얼굴이 4두도 있고 3두도 있습니다 색깔이 진짜 끝내주네요 요거는 4두 주로 4두, 3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4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핑크 프리티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게 온슬로우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오, 온슬로우 엄청 통, 아주 통통하고 얼굴도 큼직해가지고요 네, 노랗게 물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죠 네, 요런 아이들 두 개 5천원에 너무 괜찮죠 한 개는 3천원입니다 네, 요게 초심이 있습니다 초심, 엄청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요 네, 요런 초심이 있고 두 개 5천원입니다 한 개 3천원이고 요렇게 초심이 있고요 요기는 또 핑크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오, 이쁘죠 아주 오래 달궈졌는지 묵어서, 묵어가지고요 딱 선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아주 선명하게 백분으로 선을 그렸습니다 네, 요기 라우린제도 있습니다 라우린제가 네, 꼭 뭘로 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요렇게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는 라우린제입니다 네, 요런 아이도 오늘 두 개 5천원에 질입니다 요런 아이 데려가셔가지고 쫙 이렇게 달궂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밴바디스도 요 아이도 두 개 5천원에 듭니다 엄청 묵은 티가 나죠 아주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네, 요 아이는 카시오가 있고요 카시오, 카시오 적금인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카시오라고 합니다 두 개 5천원이고 네, 요 양노도 두 개 5천원입니다 엄청 얼굴이 크고 얼큰이 양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묵었죠 완전 묵은 티가 납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양노가 두 개 5천원이고 요기가 또 송이미인이라고 합니다 송이미인 오, 손톱이 이렇게 예뻐요 손톱 네, 발그스레한 손톱으로 이렇게 핑크핑크한 손톱으로 물이 들어있는 송이미인입니다 네,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양노, 뭐죠? 논논이죠, 논논이 논논이가 완전히 꽃대를 엄청 많이 묵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논논이가 또 두 개 5천원에 있고요 오, 완전 묵었죠 색깔이,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색깔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우와, 꽃도 이쁘게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너무 만발했어요 우와, 논논이 꽃 우와, 대단하네요 요 아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논논이 꽃 네, 논논이 꽃 한참 동안 보고 잘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아이, 논논이가 이렇게 있고요 논논이가 꽃을 잘 피더라고요 네, 두 개 5천원이고요 여긴 집시입니다 집시도 엄청 큼직하네요 얼굴이 통통해가지고 네, 요런 집시도 두 개 5천원이고요 요기 또 퍼플이네요 퍼플 딜라이트 네, 이런 퍼플 딜라이트도 두 개 5천원이고 와, 해리와슨이 너무 좋은데요 해리와슨 엄청 좋아요 요렇게 얼굴이 큼직한 아이들은요 금방 자구를 이렇게 와,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어요 금방 대풍 근생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여기도 요 아이도 자구를 자구 요 아이는 안 달렸네요 네, 자구 금방 여기저기 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해리와슨도 오늘 두 개 5천원이고 네, 요 집 여기 호랑이 발둣바이솔도 있습니다 호랑이, 아만 요 아이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아만다바이솔 요 아이가 호랑이죠 뭐가 호랑이지? 어, 아무튼 호랑이 발톱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호랑이 발톱 네, 요기가 호랑이 발톱인가봐요 요기는 또 도미닉스 도미닉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미닉스 네, 요 아이가 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요 아이는 펜슬이라고 합니다 펜슬 네, 요렇게 있습니다 바이솔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의 바이솔들이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홍대화 금은 아니고 홍대화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엄청 통통하죠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신동이죠 꽃이 이쁜 신동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요런 아이 얼굴이 막 오두시 요기는 얼굴 사두고요 오, 이렇게 좋아요 요런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런 아이도 두 개 5천원 해지입니다 네, 요기는 또 크리스엑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많이 물이 들었습니다 엄청 묵은 티가 나죠 네, 얼굴 두스는 한 3, 4두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삼두가 많네요 삼두가 크리스엑스도 두 개 5천원이고 네, 루비 틴트가 있습니다 여기 루비 틴트 네, 요 코끝이 이렇게 싹 팔그스레하게 물이 들어와 있는 루비 틴트입니다 목대도 있고요 요런 아이도 한 두 개 정도 합식하면 이쁠 것 같아요 요 루비 틴트도 두 개 5천원에 오늘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미니 염자죠 미니 염자 목대가 이렇게 좋은 미니 염자입니다 요런 아이도 두 개 5천원이고요 이렇게 꽃이 빨갛게 물이 들면요 꽃이 핀 것처럼 이쁘답니다 네, 요 아이가 우주먹입니다 우주먹 요 아이도 두 개 5천원에 드립니다 네, 그쪽으로 가서 또 4천원짜리 아이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요 아이는 핑크 딥스입니다 나주 손톱이 너무나 이쁜 아이죠 요 아이는 핑크 핑크 물드는 아이입니다 네, 요 핑크 딥스가 있고요 8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 아이는 4천원이라고 합니다 착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원종 블루 서프라이즈죠 오, 보라보라 합니다 요 아이가 엄청 입장도 넓적하고요 아주 넓적한 한엽입니다 오, 요 아이도 아주 엄청 크죠 완전히 포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블루 서프라이즈가 있고요 네,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요 네, 요 아이도 4천원이고요 네, 요게 있는 아이들은 또 오늘은 또 4천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아이 또 글램핑크죠 네, 글램핑크가 엄청 뽀사시하고 이쁩니다 네, 색깔이 끝내주죠 오, 글램핑크 이렇게 이쁜 글램핑크가 이런 아이가 또 4천원에 아주 착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아이 제가 5천원씩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 아이 4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실루엣입니다 엄청 좋은 사이즈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네, 요렇게 층수도 탑수도 엄청 높고요 엄청 묵은 티가 납니다 네, 실루엣이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실루엣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런 아이는 오늘 4천원입니다 네, 실루엣이 이렇게 있고 요기가 또 도테랑입니다 오, 손톱이 이렇게 진한 점을 찍고 있는 도테랑입니다 네, 요렇게 멋있어요 오,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네, 요 아이도 4천원이고 요 항울한 연꽃이 또 있습니다 항울한 연꽃도 오늘 4천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스트로베리 네, 요런 아이도 4천원에 드리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스트로베리 아이스 아주 엄청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묵어가지고요 이렇게 노랗게 됐어요 요렇게 떼글떼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잘 달궈졌고요 밑에는 자구도 막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자구를 이렇게 품었어요 네,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닐라비스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 오늘 4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레드 파우더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파우더 네, 요런 레드 파우더는 5천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겼는데요 엄청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엄청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묵은 티가 납니다 네, 묵었어요 목대도 살짝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이렇게 얼굴이 외두짜리도 있고요 얼굴 이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레드 파우더 오늘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또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엄청 층수가 아주 촘촘한 게요 묵은 티가 납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올렸죠 오, 이쁘네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생장점 부분은 살짝 젤리끼가 있어요 이렇게 오, 요 아이는 아주 핑크핑크하네요 네, 요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5천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기 아마빌레가 있습니다 아마빌레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아주 통통해가지고 네, 요렇게 통통한 아마빌레가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사이즈가요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보트가 네, 아마빌레 5천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도 엄청 도톰하고요 네, 통통하고 너무너무 좋죠 보트가 여기 10cm 보트인 것 같아요 네, 큰 보트입니다 네, 요기 아마빌레가 이렇게 있고요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레드 파우더도 있는데요 요 아이는 살짝 더 이렇게 군색으로 돼 있습니다 군색, 군색 네드 파우더는 얼마일까요? 네, 군색으로 된 네드 파우더가 있는데 가격표는 요 8천원이네요 8천원 네, 네드 파우더 군색입니다 얼굴 두스는 한 3두도 있고요 네, 요렇게 3두가 있고 2두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런 네드 파우더는 8천원에 드립니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요 아이는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오늘 세일이 된 가격의 아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요 아이는 오, 더 이뻐졌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이뻐졌습니다 요 아이가 네온 나이트죠 네온 나이트가 이렇게 뽀삿이 라인은 또 빨간색 핑크 핑크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네온 나이트도 이렇게 있답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죠 더 이뻐졌습니다 오, 일주일 상간에 이렇게 많이 이뻐졌네요 네온 나이트는 15,000원인데요 네, 15,000원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와, 요 아이가 다 시집을 갔습니다 네몬 앤 라임인데요 요 아이 하나 남았네요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요렇게 네몬 앤 라임 15,000원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마스는 또 시집을 많이 가고요 세 개 남았습니다 마스는 부늘 아주 엄청 고살시 올리면서 이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있는 마스는 15,000원인데요 요 아이도 15,000원에 네, 이 아이들은 다 세일이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요 아이도 15,000원인데요 요 아이가 카노아라는 아이입니다 카노아 엄청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고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카노아라는 아이가 15,000원이고요 네, 은홀은 12,000원에 지집니다 막 은홀 오, 이쁘죠 고살시합니다 네, 은홀은 12,000원입니다 요렇게 하얀 이렇게 털이 보송보송 나있는 이런 은홀입니다 네, 사이즈가 1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13cm 보트인 것 같고요 네, 요 네온 나이트도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네온 나이트는 다 외도로 있고요 위도짜리가 한 개 남았네요 한 개 이렇게 있습니다 오, 요 아이는 또 재입고가 됐습니다 요 아이도 엄청 인기가 많죠 요 아이는 재입고를 했습니다 네, 릴리패드 묵은 아이고요 이렇게 묵어가지고 완전히 꽃송이가 장미꽃 송이처럼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노랗게, 노랗게 요렇게 짜막해지고요 얼굴 두수는 한 육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육두, 네, 육두, 칠두 뭐 이런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엄청 많아요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네, 요런 릴리패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오, 이쁘죠 요런 아이들도 싹 가늘고 긴 약간 농안 화분에 심어놓고 기르시면 참 이쁘더라고요 요렇게 릴리패드가 많이 들어와 있고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은 6,000원인데요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릴리패드가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무울려죠 무울려 무울려는 아주 이렇게 통통한 노제트가 매력이 있고요 꽃이 봄되면 꽃이 피는데요 아주 꽃이 이쁜 꽃이 핍니다 네, 근데 향은 별로 안 좋습니다 향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이렇게 무울려가 있고요 번식력이 아주 좋은 아이죠 이렇게 콧끝에, 끝에는 이렇게 꼭대기에는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어요 분질을 했죠 얼굴이 다 분질을 했습니다 에드에서 이드로 분질을 하는 이런 무울려가 있고요 보트는 10cm 보트입니다 요런 아이는 가격이 6,000원에 드립니다 오, 요 아이는 풍성하네요 6,000원이고 또 요기 루페스트리죠 요 아이는 루페스트리 요 루페스트리도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금방 화분 하나 빠르게 되더라고요 요런 아이도 가격은 5,000원이네요 루페스트리는 수량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아이가 또, 오, 이쁘죠 언성입니다, 언성 아이는 또 빨갛게 물이 들어오면요 선스타처럼 이쁜 얼굴을 하죠 지금은 초록한 모습이죠 요렇게 생겼는데요, 언성 요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10cm 보트고요 풍성합니다 요 아이가 글램핑크입니다 엄청 이쁘고요 보트도 13cm 보트에 가득이 차 있습니다 충수도 이렇게 높고요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색깔도 이쁘고 글램핑크가 이렇게 있고 13cm 보트에 가득이 있는 글램핑크입니다 가격은 요 아이도 15,000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세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이는 탈론인데요 엄청 아넙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죠 탈론, 이렇게 탈론이 있고 이렇게 탈론이 있는데 25,000원에서 세일을 해드립니다 25,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000원 세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탈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연봉이죠 연봉 5,000원입니다 연봉이 5,000원에 이렇게 있고요 와, 여기는 둥근잎이가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동글동글 둥근잎이 있고요 네, 요 4,000원의 주입니다 와, 요 아이가 스타마크죠 스타마크 네, 이런 스타마크도 있는데요 12,000원입니다 스타마크인가요? 요렇게 생겼는데 이름표가 없네요 얼굴은 2도, 2도, 1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름표가 없습니다 네, 가격은 요 아이가 12,000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원종방울복란금을 오늘 무조건 하고 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네, 요렇게 아주 건강해 보이는 요런 아이들을 오늘 5,000원이라고 합니다 포트는 10cm 포트입니다 네, 자구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요런 건강해 보이는 입술이 아주 빨간 입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런 아이들 다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아주 건강하죠 원종방울복란기는요 여름에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요렇게 지금 자구들도 막 열심히 올리면서 열심히 크는 아이입니다 네, 무난한 아이고요 키우기 쉬운 아이가 이 원종방울복란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5,000원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착하죠 네, 요기도 호피방울복란인데요 요 아이들도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요기 보면요 가격이 1,000원 이렇게 돼 있죠 네, 오늘 다 무조건 5,000원입니다 요기도 TP금도 오늘 1,000원인데 5,000원입니다 요기 요 아이들 무조건 5,000원이니까 한번 득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50% 세일입니다 네, 여기 TP금도요 이렇게 생긴 아인데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네, 1,000원짜리 오늘 5,000원입니다 네,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요 1두짜리도 있습니다 금이 들어있어서 아주 따글 따글하게 생겼고요 물도 이쁘게 들어있죠 얼굴은 막 3두짜리도 있네요 네, 요런 아이들 오늘 무조건 하고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 또 런노니도 런노니가 아주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있는데요 묵어가지고 이 런노니는 묵어야 이렇게 짤막해지면서 예뻐지죠 네, 요런 런노니도 오늘 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가격이 원래 가격이 18,000원이었나 봅니다 네, 근데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런노니는 지금 총 5포트가 있습니다 5포트 요렇게 지금 14cm포트에 들어있는 런노니입니다 네, 밑에 목대 밑에는 또 이렇게 하여볼 때다 보니까 밑에 목대도 있어요 이렇게 목대가 엄청 굵게 있고요 목대에도 자구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네, 요런 런노니 진짜 5,000원이면요 너무너무, 어우, 너무 괜찮은데요 네, 런노니가 아주 물들면 진짜 이쁘죠 분도 이쁘게 올리고 네, 요런 런노니 오늘 5,000원에 품어보시고요 완전 득템이죠 네, 여기는 에게리아입니다 에게리아도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에게리아 에게리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 7,000원인데 오늘 5,000원에 드리고요 네, 또 여기는 무엘레리입니다 무엘레리가 엄청 군을 이쁘게 올리고 있는 무엘레리도 만원인데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3개 있습니다 네, 여기 몰로 샤넬도요 만원짜리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완전 50% 세일입니다 네, 여기도 몰로 샤넬 이렇게 얼굴 2,000원짜리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몰로 샤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 빨간 아이들이 다 몰로 샤넬입니다 여기 얼굴 삼두도 있네요 네, 여기도 삼두고 네, 요런 아이들 무조건 하고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득템이죠 네, 여기는 또 치아와 금 무지라고 합니다 치아와 금 무지인데요 이렇게 금기가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 네, 치아와 금 무지 이렇게 얼굴 쌍두로 되어있는 요런 아이들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치아와 금 무지 5,000원이고요 네, 여기 원종 방울복랑 호피 원종복랑 네, 호피 원종복랑이라고 합니다 호피 원종복랑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요런 아이 10만원에 샀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요런 아이도 오늘 5,000원입니다 오늘 완전 특가죠? 네, 요렇게 괜찮아요 사이즈도 좋고요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들어있는 게 금입니다 네, 요런 원종 호피 방울복랑도 5,000원이고요 네, 여기 또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이거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요런 색깔 오, 너무 이쁜데요 요렇게 달달 묵은 아이입니다 네, 요 아이가 이름표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이름이 뭘까요? 요렇게 생긴 펄민트? 뭐, 아무튼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요런 아이가 또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기 파랑새도 한 개 있는데 5,000원입니다 파랑새 네, 그 다음에 요기는 뭘까요? 여기는 아, 스노우 엘리안이라고 합니다 스노우 엘리안 엄청 입장이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한 입장을 하고 있고 철화도 있고 네, 스노우 엘리안도 오늘 5,000원입니다 네 개, 네 개 있습니다 네 개 10cm 보트고요 원래 가격은 7,000원이었네요 네, 요기 또 철화가 있고 또 생얼만 입는 아이도 있고 또 철화 입고 생얼 입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기 홍매화 5,000원입니다 홍매화 네, 요렇게 색깔이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런 아이 13cm 보트에 들어있는 홍매화도 5,000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기가 또 나울이죠, 나울 네, 나울이 떼글떼글 묵은 나울이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5,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요쪽에 있는 아이들도 오늘 무조건 하고 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기 헬리아가 있는데요, 헬리아 헬리아가 엄청 묵어가지고요 색깔이 너무너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이런 헬리아가 있습니다 얼굴 쌍두도 있고요 오, 색깔도 이쁘고 네, 이렇게 쌍두로 있는 아이도 있고 에두도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헬리아 요런 아이도 오늘 5,000원입니다 다섯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나탐인데요, 나탐 오, 나탐이 분을 뽀살았 열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네, 12cm 보트에 꽉 차있는 요런 아이들 오늘 5,000원에 드리고요 네, 요기 마디바도 오늘 5,000원입니다 요 아이, 12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마디바입니다 얼굴 이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마디바 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파인 노즈 같아요 아, 흑장미네요, 흑장미 흑장미 오늘 5,000원입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 네, 그 다음에 요기도 흑장미네, 요기도 요기 다 흑장미 5,000원입니다 아, 블랙 노즈네요, 여기는 또 흑장미가 아니고 블랙 노즈, 네, 요기 이렇게 블랙 노즈도 오늘 8,000원인데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기도 흑장미 같아요, 파인 노즈인가요? 네, 요기는 파인 노즈가 많네요 네, 파인 노즈도 오늘 5,000원입니다 네, 요기는 또 이렇게, 뭔가요?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레드콘이 이렇게 예쁘네요 네, 레드콘은 오늘 5,000원입니다 8,000원인데 오늘 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미파죠, 미파 엄청 예뻐요, 아주 매력 있어요 하얀, 라인을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 미파 요렇게 생긴 아인데요 오늘 요 아이도 5,000원에 드립니다 원래는 12,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미파가 13cm 보트에 이렇게 꽈들이 들어있는 미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레드, 어, 아, 카카오 팁스입니다 요 아이는 카카오 팁스 요렇게 생긴 아이, 카카오 팁스도 오늘 5,000원입니다 손톱이 예쁜 아이죠? 이 카카오 팁스는 손톱이 예쁜 아이고요 레드콘도 오늘 1,000원인데 5,000원에 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레드콘도 5,000원고요 오늘 아이들 한번 20% 세일하는 아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요 아이에서부터 볼까요? 요 아이가 엄청 분을 이쁘게 뽀삿이 바르고 있는 프라다라는 아이입니다 프라다 엄청 이쁘게 발랐죠? 네, 분을 엄청 이쁘게 발랐고요 이렇게 탑수도 엄청 높습니다 아주 묵은 티가 납니다 아주 간단하게, 동그랗게 아주 엄청 이쁘게 잘 큰 프라다가 있는데요 다 시집을 갖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 15,000원이고요 세일해서 12,0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세일해서 드립니다 요 아이는 탑수가 이렇게 좋아요 15,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가 또 미니 누벨라입니다 미니 누벨라 엄청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머리두스가 많습니다 미니 누벨라 노랗게 익으면 너무 이쁘답니다 노랗게 물이 들면 끝내주는데요 요 가격은 15,000원에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세일하면 12,000원 됩니다 요 아이가 또 애기상조라는 아인데요 엄청 분도 이쁘게 올리고요 특이한 아이입니다 애기상조 요런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는 2만 1,000원입니다 2만 1,000원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애기상조라는 아인데요 엄청 이쁘게 분을 바르고 있습니다 머리두스도 엄청 많아요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2만 1,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마블들기 금이죠 엄청 머리가 이렇게 얼굴은 2두인데요 엄청 묵은 아이라서 요렇게 생겼습니다 분도 이쁘게 올렸고요 색깔도 이쁘죠 목대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12,000원에 들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분도 이쁘게 올렸습니다 마블금 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도로시가 시집을 많이 갔네요 도로시 요렇게 이쁘게 생긴 도로시가 있습니다 프릴도 멋지고 프릴이 멋지게 생겼죠 이렇게 요렇게 살구빛이 아주 이쁜 이쁜 살구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도로시 프릴도 멋진 아이 요 아이는 가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9,000원 도로시 9,000원인데 세일하면 또 내려갑니다 요렇게 있고요 큽이 요 아이가 큐피트죠 큐피트 오 큐피트가 아주 색깔이 요렇게 보라보라 합니다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른 이런 큐피트가 있고요 싹 화살 축처럼 생겼습니다 입장 자체가 그래서 큐피트로 한 것 같아요 요렇게 머리두수도 많고요 밑에 자구들을 엄청 많이 올렸습니다 요런 큐피트가 11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11cm 보트에 요렇게 있는데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세일하면 또 내려갑니다 요 아이는 또 퓨어러브입니다 퓨어러브 엄청 14cm 보트인데요 가득이 차있습니다 요렇게 단단하게 잘 묵은 아이고요 생장점이 이렇게 딱 젤리가 들어왔어요 생장점 완전 젤리죠 요런 퓨어러브가 있고 12,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또 10% 하면 내려갑니다 네 요 아이가 머니메이커 금이죠 오 이쁘죠 머니메이커 금이요 핑크로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데요 지금 요렇게 싹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들지는 않았는데 물들면 진짜 이쁜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아주 핑크핑크하게 물들면 끝내줍니다 머리두수도 엄청 많죠 요런 머니메이커 봄도 한번 켜보시고요 입장도 통글동글 하면서요 통통합니다 요런 머니메이커는 6,000원에 드립니다 가격도 착하죠 거기에서 또 세일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오 이쁘죠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아모르 파티죠 엄청 이쁘게 아주 피멍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오 너무너무 이쁜데요 아모르 파티 요 아이는 가격이 얼마인가요 6,000원이라고 써있네요 6,000원 아모르 파티는 6,000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요 아이는 5,000원이라고 써있네요 아모르 파티 요 아이는 5,000원이라고 되어있고 네 작은 아이는 5,000원이고 요렇게 살짝 더 큰 아이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기도 5,000원이라고 되어있고 오 너무 괜찮죠 짱짱합니다 목대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모르 파티는 6,000원입니다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요 큐빅이 있습니다 큐빅 네 큐빅은 얼마일까요 4,000원입니다 큐빅 엄청 보랏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큐빅입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죠 색깔이 오 요런 큐빅이 4,000원에 나와있고요 요 아이는 디커벌이라는 아이인데요 지금 물은 아주 엄청 굶겼는지 아주 쭈글쭈글합니다 색깔도 이쁘게 놀롤하게 물은 들어있고요 요 아이는 디커벌이라는 아이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누다입니다 누다 엄청 쫀득쫀득하게 젤리가 돼가고 있는 누다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요 가격은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런 아이들 6,000원에 와 엄청 촘촘하게 자구들 올렸어요 요렇게 자구 엄청 나왔죠 요 아이가 6,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메치스죠 아메치스 얼굴이 아주 엄청 핑크핑크하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메치스입니다 얼굴도 동글동글하고요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메치스가 3개 있고 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핑크딥스입니다 핑크딥스 얼굴이 2두로 되어있는 핑크딥스인데요 엄청 여기가 입술 라인 끝으로는 아주 핑크톤으로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손톱도 이쁘죠 오 엄청 이쁘게 생긴 핑크딥스 요 아이는 9,000원입니다 9,000원에 세일도 해드리죠 얼굴이 2두짜리도 있는데 요 3두짜리도 있네요 요기도 3두짜리 요기도 3두짜리입니다 핑크딥스 9,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또 빅리드 차라인데요 오 너무너무 빨갛게 물들어있는 빅리드 차라입니다 오 엄청 입장도 두툼하면서 입장도 환흡인데 금직금직하네요 예 빅리드 차라인데요 요 얼굴은 다 생얼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오 쌩얼이 네 쌩얼이 다 있습니다 빅리드 차라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가격이 어디 있을까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인데요 세일하면 또 내려갑니다 8,000원 될 것 같아요 요 아이가 TP금이 있습니다 TP금 엄청 이렇게 생긴 금기가 들어있죠 금기가 이렇게 이쁘게 잘 들어있는 TP금입니다 요 아이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 착해요 그냥 요런 사이즈에 요런 아이 탑수도 요 정도 요런 아이 만원 할 것 같은데요 금이라고 특별히 가격이 더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TP금이 있고요 요 아이는 IC그린이라고 합니다 IC그린 엄청 통통하고 크고 금직하고 입장도 두껍고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IC그린입니다 얼굴은 에듀로 되어있는데요 요렇게 11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요 아이는 9,000원에 드립니다 9,000원이고요 두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탑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탄브라운 탄브라운 생장점이 요렇게 또 까매지고 있는 까망이 종류의 탄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탄브라운은 만원인데요 세일하면 8,000원 될 것 같아요 요기는 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파리다 프린스라고 합니다 파리다 파라다가 아니라 파리다네요 파리다 프린스가 있습니다 가격 5,000원입니다 오 라인이 예뻐요 라인이 빨간게 입술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리다 프린스 요 아이는 5,000원에 드립니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파리다 프린스가 있고요 요 아이가 또 네티지아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네티지아입니다 아주 따글 따글하게 묵은 아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엄청 물을 굶겼는지요 공중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을 많이 굶기면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오죠 요렇게 생긴 머리두스가 꽤 많은 요 네티지아는 오늘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 요 아이는 만원이고요 꽤 많죠 머리두스 요 아이는 만원에 드립니다 만원인데 세일 받으면 또 8,000원 되죠 안전문화입니다 요 아이는 나나후쿠 미니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요 포트 자체만 더 14cm 포트에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요 나나후쿠가 밑에 하엽도 많은 거 보니까요 목대도 있을 거 같아요 목대가 드러나면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으면 완전히 묵은 아이 너무 좋죠 한번 목대 한번 볼까요 목대 목대 있으면 아주 끝내주는 건데요 목대가 엄청 좋게 있네요 요런 나나후쿠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가격 18,000원에서 세일을 더 20% 하면 3,600원이 빻습니다 사이즈는 한 20cm가량 될 거 같아요 이렇게 20cm가 조금 안 될 거 같네요 요런 아이들 18,000원에 집니다 요 아이는 플로렌센스입니다 플로렌센스 요렇게 생겼는데요 한몸으로 돼있습니다 한몸 한몸 자연군생으로 된 플로렌센스인데요 핑크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요런 아이는 가격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들 플로렌센스는 15,000원에 집니다 요렇게 이뻐요 밑에 자구를 엄청 올리고 있습니다 목대 밑에 목대 밑에 자구들을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요런 사이즈 좋은 아이 플로렌센스 너무 이쁘죠 요 아이 15,000원에 집니다 요기가 또 여기 골드윈 금입니다 골드윈 금 골드윈 금이 이렇게 있고요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요런 젤리깨도 있고 요런 아이가 12,000원에 나와있습니다 12,000원 얼굴 두수도 많고 따글따글하게 묵었어요 딴딴해요 딴딴 요 아이는 12,000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요기가 또 뭔가요 요 아이가 아모르 파티인가요 그러네요 아모르 파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요기에서 20% 세일하면 또 16,000원이 되죠 요기는 또 핑크 자라고사가 있습니다 만원인데요 거기서 또 세일하죠 핑크 자라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두스 엄청 많아요 요렇게 머리두스 많은 핑크 자라고사가 있고요 요기는 12,000원이네요 12,000원 핑크 자라고사는 12,000원입니다 세일하면 또 다시 내려가고요 요기도 요기는 12,000원 요기 만원 이게 왜 붙어있지 12,000원짜리입니다 요기 핑크 자라고사는 12,000원이고요 요 아모르 파티는 2만원짜리입니다 거기에서 세일하면 또 내려가고요 요런 아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뭘까요 이름표가 없네요 이든 스노우네요 이든 스노우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든 스노우 목대 엄청 이쁘죠 요런 아이는 가격이 4,000원에 나왔습니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목대가 너무 좋아요 요런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엽이 있는 거 보니까요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이든 스노우가 있고요 4,000원입니다 요기 연봉입니다 연봉 얼굴이 다 이두로 되어있는 연봉인데요 가격은 5,000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착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얼굴 2,2짜리 11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든 아니요 연봉이죠 연봉 요렇게 색깔이 예쁜 연봉이 있습니다 요 아이들 5,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어쩌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지요 오 이쁘죠 또 싹 색깔도 이쁘게 들어와 있고 완전히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동그라미 목대도 살짝 있어요 요런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있고요 가격 4,000원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착하네요 가격 4,000원에 나와있고요 얼굴이 분질을 하는 아이도 있네요 우와 이렇게 얼굴이 이두로 분질하고 있습니다 4,000원에 드리고요 또 여기 축성이 너무너무 이쁜 축성이 있죠 오 색깔이 어쩌면 이렇게 이쁜 색깔이 나오는지 노랗게 이런 축성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있고 가격은 9,000원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가 뭘까요 요 아이가 샤이닝 펄이라고 합니다 샤이닝 펄 요 아이는 6,00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샤이닝 펄은 6,000원이고요 요 또 조이가 있습니다 조이 우리 다용맘들이 또 다 좋아하시죠 조이를 요 아이가 5,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엽이 엄청 많이 끼어 있는 거 보니까 하엽 되면 목대가 있죠 조이가 있고 5,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스위 캔디입니다 스위 캔디 오 코끝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스위 캔디입니다 밑에 자구도 달려 있고요 요렇게 생긴 스위 캔디는 가격이 8,000원에 나왔습니다 8,000원 요런 아이는 8,000원입니다 네 스위 캔디가 이렇게 있고요 요런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는 헬스티아라고 합니다 헬스티아 요렇게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요렇게 목대가 좋습니다 헬스티아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오 여기 나밀라떼 철아는 또 다 시집을 갖고 두 개 남았습니다 나밀라떼 철아 생얼도 달려 있고요 요 아이는 12,000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두 개 있습니다 요 아이도 또 특이한 아이 시집 다 가고요 요 아이가 한 개 남았네요 특이한 아이 색깔이 완전 검은색입니다 아주 검붉은색 요런 색인데요 요 아이가 진강이라고 합니다 진강 진강이라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특이한 아이 가격은 9,000원에 나왔습니다 한 개 있고요 네 릴리패드가 철아가 다 시집을 갔습니다 릴리패드 철아 오 이쁘죠 엄청 특이하게 아주 한잔하게 이렇게 철아가 엮였어요 요런 아이 한 개 있습니다 시집 다 가고요 2,000원에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가 또 저 긴잎 속록 철아입니다 긴잎 속록 철아 엄청 오래 묵은 아이라서 색깔도 들어왔죠 요런 아이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긴잎 속록 철아 세 개 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핑크 마녀입니다 핑크 마녀 엄청 인기가 많은 핑크 마녀입니다 네 사이즈도 좋고 요 아이들의 계절이 왔죠 네 요 아이들이 딱 여름에는 잠을 자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가을부터는 네 또 계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활짝 펴고 있습니다 입장이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오 꽃이 완전히 빨간색의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얼굴도 큼직큼직한 요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사이즈 이게 지금 포트 사이즈가요 한 20cm 되는 것 같아요 20cm 조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 얼굴 두스가 꽤 많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목대는 네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싹 됐죠 이렇게 목대가 싹 살짝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요 아이들이 살짝 뿌리는 아직 안 내렸습니다 네 뿌리는 뿌리 활짝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데려가셔가지고 화분에 딱 앉혀주면 되고요 요런 아이들은 또 물을 바로바로 주지 말고 가루 조금씩 조금씩 주면 됩니다 한 열흘에 한 번씩 물을 가루 한 컵씩만 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네 지금은 뿌리가 안 내려진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저쪽 대륙 쪽에서 올 당시는 뿌리 없이 오는 아이들이죠 네 요렇게 핑크 마녀가 이렇게 있는데 가격 오늘 5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큰 사이즈는 5만원이고요 요기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요 작은 사이즈는 요 아이는 2만 5천원에 드리고요 요 아이 요 아이도 머리두수 엄청 많아요 네 요렇게 머리두수 뺑 둘러 자구가 잔뜩 달려있는 요 아이도요 2만 5천원에 진짜 괜찮은 겁니다 오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요 아이 요렇게 좋은 아이 2만 5천원에 한번 여기 품어 보시고요 여긴 또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요기에 요 아이는 2만원짜리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머리 지금 자구들을 많이 올려가지고 요렇게 괜찮죠 요런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핑크 마녀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2만 5천원짜리 2만원짜리 요 아이는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5만원입니다 머리 두수가 엄청 많습니다 오 이쁘죠 오 요즘에 한참 이 핑크 마녀하고 핑크 여왕 또 이렇게 흑사금 이런 아이들이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기 흑사금도 지금 막 또 지난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시집을 가고요 네 새로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를 안쳐놨기 때문에 뿌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뿌리 없는 상태입니다 네 뿌리 요즘에는 한 보름이니까 나오더라고요 뿌름이 보름이 보름 정도 되니까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뿌리 나와 있는 아이는 요렇게 생깁니다 요렇게 오우 활짝 피니까 너무너무 이쁘죠 빨갛게 또 물이 들면 또 끝내주죠 오우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얼굴이 저도 지난번 거 지난번 거 여기서 하나 데려갔는데요 저렇게 얼굴이 활짝 폈더라고요 요런 아이도 금방 그렇게 뿌리가 활짝이 되면요 이렇게 저렇게 활짝 폅니다 요 아이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이불 싹 오므리고 있죠 두수는 엄청 많습니다 요 아이가 지금 이렇게 행해가지고요 흙이 보이죠 네 요렇게 활짝 펴면요 흙이 안 보입니다 보시면 요렇게 흙이 안 보이죠 요렇게 됩니다 요런 아이들은 4만원에 들이고요 네 흑사금은 4만원에 들입니다 보트는 지금 이렇게 18cm 보트인데요 사이즈는 20cm가 넘습니다 지금 얼굴 주스도 많고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오므라 들어 있어 가지고 얼굴 주스가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렇게 활짝 펴면요 여기 보트 가득 찹니다 요렇게 흙사금은 4만원이고요 여기는 또 핑크 드림이죠 핑크 드림 엄청 이쁜 아이 핑크 드림입니다 요 아이는 조금 더 온 지가 좀 돼서요 요 아이도 뿌리가 활짝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은 뿌리가 활짝이 되면요 얼굴이 요렇게 펍니다 오 이쁘죠 뿌리 읽기가 살짝 있어요 입장 끝에는 뿌리 읽기가 멋있게 있고요 머리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요런 얼굴이 다 활짝 펴면 요기 보트가 가득 찰 것 같아요 요 아이는 5만원인데 4만5천원에 드립니다 택배 요 아이들은 다 세일이 다시 제외되는 가격이죠 이미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4만5천원에 요 아이는 핑크 드림은 드리고요 요 아이가 소화금이죠 소화금 소화금도 요 핑크 드림하고 살짝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요 라인을 뭐죠 금기가 있는 부분이 핑크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 너무 이쁘죠 금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다 핑크로 바뀌었습니다 요 아이는 소화금입니다 요 아이가 핑크 드림이고요 핑크 드림도 이 라인 끝으로 이렇게 금기 있는 부분이요 핑크로 바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소화금입니다 요 아이도 들어온 지가 꽤 돼가지고요 요 아이들은 살짝 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뿌리 없어도 이렇게 요즘에는 한참 뿌리 잘 내리는 계절이라서요 이렇게 안쳐놓으면 됩니다 요 아이는 5만원인데 4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요 흑동금도 있습니다 흑동금 흑동백금인데요 엄청 이뻐요 색깔이 오묘하면서 요렇게 생겼는데 얼굴 편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이 펴면 요렇게 되고요 색깔이 참 오묘하죠 요렇게 머리두수도 많고 목대는 엄청 굵게 있습니다 요렇게 머리두수가 꽤 많고요 지금은 싹 이불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뿌리 활착이 안된 상태라서요 이불을 싹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요 아이들이 다 뿌리 활착이 되면 활짝 피우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참 저쪽 대륙 쪽에서 요런 아이들을 수입해 와가지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요런 아이들이 요 아이들은 또 4만원에 드립니다 흑동백금 요아이도 4만원에 드리고요 요아이 또 샤넬금인데요 샤넬금도 꽤 시집을 갔나 봅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3개 있네요 3개 샤넬금도 4만원에 오늘 드립니다 요아이들도 싹 뿌리를 활착을 하면 이 이불 활짝 펴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요아이들이 입장이 두툼한 게요 네 살짝 메두샤를 살짝 닮은 듯한데요 입장이 두툼한 것 같아요 요렇게 샤넬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너무 이쁘죠 진한 자줏빛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런 목대가 굵게 있는 요런 샤넬은 4만원이고요 요아이는 또 달마금이라고 합니다 달마법사금 요렇게 생겼는데요 달마법사금입니다 요아이도 요아이도 수입해 온 아이고요 요렇게 목대가 아주 꿀목대로 있습니다 꿀목대로 있고 입장에 요렇게 금기가 잘 들어있는 요런 아인데요 요아이도 4만원이라고 합니다 요아이는 달마법사금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아이가 또 마디바 블랙 마디바죠 네 까맣게 물드는 아인데요 네 지금도 까맣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20cm가 넘습니다 20cm가 네 요렇게 큰 대품은 저 땡땡에서 액땡땡에서 12만원씩 나오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12만원씩 나오는데요 요기는 오늘 8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네 오 멋있게 생겼죠 입장 끝이 요렇게 프릴이 멋있어요 요렇게 네 입장 끝이 다 이렇게 프릴기가 멋있게 있고요 완전 돌기가 요렇게 꿀꿀꿀꿀 엮여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요 블랙 마디바인데요 슈퍼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슈퍼볼 예 10만원짜리인데 오늘 세일해서 이 8만원에 드립니다 슈퍼볼은 8만원에 드립니다 어 수연입니다 수연 엄청 건강해 보이고요 엄청 아주 이쁘게 생겼죠 예 주근깨 같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생긴 머리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네 요런 수연이 있습니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목대도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묵은 아이가 있고요 포트 자체만도 큼직한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포트 자체가 한 20cm 될 것 같아요 포트가 딱 20cm 포트네요 20cm 20cm 포트에 이렇게 가득 차있는 수연이 있고요 이 수연은 4만원인데요 세일하면 오늘도 20% 세일을 해드립니다 요 세일하면은 3만 2천원이 됩니다 요런 머리두수만은 요렇게 이쁜 아이 3만 2천원이면 괜찮죠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요 깨끗하고요 주근깨도 한 개도 없어요 요 물도 들어오고 있죠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 수연입니다 요런 아이들 3만 4만원인데 세일 받으셔서 한번 품어보시고요 수연이 있고 예 이 나울이 5만 5천원짜리 나울입니다 요렇게 묵은 아이 엄청 머리두수도 많고 잔잔한 얼굴 밑에서 엄청 올리고 있는 이런 나울은 5만 5천원의 뒤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25cm 가량 될 것 같아요 25cm 요렇게 사이즈 보시면 25cm에서 23cm 요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2만 5만 5천원입니다 요 아이가 루신다라는 아입니다 루신다 엄청 이쁘죠 루신다가 요렇게 생긴 루신다인데 요 보드 사이즈가 한 20cm는 좀 안될 것 같고 얼굴이 식물 얼굴만도 18cm 나옵니다 네 얼굴이 2두짜리도 있네요 2두짜리 네 얼굴 2두짜리도 한 18cm 가량 됩니다 요기도 2두네요 2두 2두가 이렇게 두개 세개 두개 있구요 외두가 한개 있습니다 네 루신다라는 아이구요 요 아이도 오늘 2만 5천원에 2만 5천원에 세일 받으시면 한 2만원 될 것 같아요 네 요 라울은 세일이 이미 된 가격입니다 5만 5천원은 세일이 되어서 가격입니다 네 요 아이는 요런 아이가 있는데요 메리벨이라는 아이입니다 엄청 분도 이쁘게 올리고요 머리두수도 어마어마한 이런 메리벨이 있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구요 오 얼굴 두수가 셀수도 없이 많네요 요렇게 있는데 네 메리벨은 7만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20% 세일하면 얼마인가요 5만 6천원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네 요 아이는 또 스노우 바니가 있는데요 스노우 바니 오 엄청 큰 대품입니다 스노우 바니 네 이런 대품이 있고요 오 대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품어보시면 됩니다 20% 세일 받으셔서 착하게 품어보시면 되죠 네 요런 대품이 있고요 스노우 바니 분으로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이런 아이 네 요 아이도 7만원인데 세일하면 5만 6천원이 됩니다 네 요 아이는 또 피어리스입니다 피어리스 엄청 이쁘게 생겼죠 와 엄청 이쁘게 생긴 이런 피어리스가 외두 짤인데요 외두 짤이긴 합니다 외두 짤이긴 한데요 엄청 오래 묵은 아니다서 색깔이 진짜 너무너무 이쁘죠 핑크핑크 네 요런 피어리스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요 아이가 얼마인가요 가격이 25,000원이라고 써있습니다 25,000원 거기에서 20% 세일하면 2만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피어리스 색깔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맥라이징입니다 맥라이징 네 맥라이징인데 오늘 특가로 이렇게 3만원에 판매했던 아인데 오늘 만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맥라이징이 13cm 포트에 가득이 차 있습니다 요렇게 이쁜 맥라이징 옛날에 몸값이 엄청 낮습니다 저는 요런 맥라이징 자구 하나에 몇만원씩 데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렇게 맥라이징이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13cm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오늘 가격 만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네 요런 아이들 만원에 품어보시고요 맥라이징을 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죠 엄청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진짜로 진하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한번 부어보시고요 여기가 또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요아이는 3만원에 대한 20% 애들입니다 3만원 너무 괜찮죠 머리도 수도 엄청 많은 해밀턴입니다 요렇게 두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아이가 또 실루엣이네요 실루엣 실루엣 이렇게 대품으로 만나기 어렵죠 오 둘 넷 여섯두로 되어있는데요 엄청 대품입니다 네 실루엣 이렇게 얼굴이 또 여기는 분질 안하고 있네요 요런 아이 머리가 7두? 네 6 네 6두 7두입니다 분질 까지 네 요런 아이인데요 오 물들면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실루엣이 이렇게 있구요 가격은 5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세일하면 4만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가 휴밀리스입니다 휴밀리스 네 오 엄청 아주 달달 묵은 티가 나죠 약간 마요네즈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묵으면 이렇게 마요네즈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묵은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14,5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꽉 차있는 휴밀리스인데요 이 아이는 3만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3만원에 20% 해드립니다 네 요기는 네 요렇게 아메치스가 엄청 묵은 아이가 있습니다 오 너무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요렇게 이쁜 아메치스가 있습니다 네 아메치스는 몸값이 좀 합니다 네 몸값이 하는데요 가격 착하게 해드립니다 여기 3만원인데요 요런 아이 3만원인데 보기에서 네 20% 세일하면요 2만 4천 얼마인가요 2만 2만 4천원 될 것 같아요 네 오 너무 괜찮죠 이런 아이 2만 4천원에 한번 품어 보시고요 네 요렇게 아메치스가 요렇게 이쁜 색깔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만 4천원에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여기는 또 쫀득쫀득 누다가 있습니다 누다 엄청 쫀득쫀득 젤리가 된 누답니다 아주 달달 묵어 가지고요 색깔도 이쁘죠 네 1만 8천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1만 8천원에 20% 해드리고요 네 여기는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는 염자금입니다 네 요런 금은 잘 없더라구요 잘 안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 목대가 굵고 아주 큼직한 사이즈에 네 요런 네 목대 보이시죠 엄청 굵은 목대를 하고 있고 네 요런 염자금이 있습니다 네 잘 없는 염자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목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네 사이즈가 좋구요 요런 종교의 사이즈는요 가정에 갖다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큰 아이도 부담되구요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에 네 요런 사이즈에 염자금입니다 염자금 헉 목대가 너무너무 좋아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요런 염자금은 5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세일이 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오 사이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염자금 한번 켜보시구요 네 요기 릴리패드는 배송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6만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4만 8천원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 릴리패드가 있구요 네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연필 선인장입니다 엄청 번식력이 좋아가지구요 금방금방 자구들을 많이 올려주면 요런데 다 계속 계속 자구가 올라오는 아이 키우는 맛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연필 선인장입니다 네 요런 아이는 3만 5천원 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20% 세일 해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요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있는 올리브입니다 꽃송이가 네 점점 더 이뻐지고 빨개지지 물들면 빨개지는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목대도 엄청 좋구요 요런 올리브가 있고 가격은 1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8,000원 올리브 18,000원에서 세일하면 또 만 얼마인가요 네 좀 내려가죠 요런 아이가 있구요 올리브가 요기 녹용도 있습니다 녹용 네 녹용이 요런 녹용이 있는데요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이 녹용 이렇게 엄청 풍성해요 오래 묵었나봐요 여기서 네 요렇게 행잉거리에 걸어놓고 키워도 되고 네 요아이는 15,000원에 20% 하면 1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런 녹용이 있구요 네 요런 또 염작 아 라울이죠 라울 라울이 있습니다 라울 요런 아이는 12,000원입니다 네 요런 라울은 3만원이구요 네 요기는 더 대품 온슬로우가 있습니다 엄청 큰 대품인데요 오우 이렇게 큼직한 머리두수도 엄청 많고 네 얼굴 하나에도 막 20cm 이상 될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은 네 큼직한 얼굴로 되어있는 요런 대품 온슬로우 군색입니다 네 요런 얼굴들은 또 밑에 자고 올리면 더 커지죠 네 요렇게 큰 대품인데요 사이즈 한번 봐드릴까요 네 이런 대품 온슬로우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네 가격은 6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서 세일 받으면 또 4만 8천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22cm 네 25cm 나오는 애도 있고 네 요렇게 큰 대품 온슬로우입니다 네 6만원에 대한 20%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눈사람 모양의 습지야입니다 습지야 습지야도 요 이 습지야는요 무겁어요 무겁고 네 사이즈도 커요 네 다른데서 비교 다른데 지금 채널에서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요런 아이들은 금방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네 꽃 피면 너무너무 이쁜 꽃이 피죠 네 요런 게 다 꽃대인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나오는 게 있죠 여기 요런 게 꽃대일 수도 있고 자구일 수도 있어요 네 요런 아이들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 것 같죠 네 요런 아이들이 데려가시면 또 자구 나오면 끝내줍니다 요런 요런 사이즈 보시면 요런 게 다 자구일 수도 있고요 꽃대일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보면 네 오우 이름이 문아이고요 조그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사이즈 좋아요 네 눈사람 모양 어쩌면 이렇게 눈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지 이쁘기도 하죠 오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이쁘게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네 사이즈를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사이즈가 엄청 괜찮아요 한 5,6cm 될 것 같습니다 5.5cm 네 5.5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요런 어 습지야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3만 8,000원입니다 네 엄청 착하게 이렇게 다른 데에서 보면요 엄청 막 5만원씩 나오더라구요 네 5만원씩 나오는데 아주 착하게 나온 겁니다 예 요기 습지야는 이렇게 얼굴이 쌍두 이렇게 삼두짜리 습지야가 이렇게 3개 남았네요 네 요렇게 어 완전 너무너무 이쁘죠 요 아이는 또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양쪽으로 딱 토끼 귀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어쩌면 이렇게 해도 인위적으로 만든 것처럼 네 요렇게 3개가 남았는데요 네 가격 요 아이는 5만 8,000원에 드립니다 얼굴 삼두짜리는 5만 8,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기는 또 대운각 철화가 있습니다 대운각 철화인데요 요렇게 바늘 땀처럼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바늘 땀처럼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요런 아인데요 네 대운각 철화라고 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품어 보시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아요 사이즈 좋고 요 10만원짜리는 엄청 큼직하고요 저기쪽에 8만원짜리는 사이즈가 또 적당하게 요렇게 요기는 또 8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네 요렇게 생긴 아이는 8만원에 드립니다 네 대운각 철화라고 합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요기 또 춘봉철화가 또 시집을 가고 이제 두개 남았네요 네 춘봉철화 꽃이 핀것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게 너무 신기하죠 네 접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접목 선인장인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접목해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네 춘봉철화입니다 요 아이는 2만원이라고 합니다 엄청 착하게 나왔죠 네 요런 아이 한번 켜보시고요 춘봉철화가 있고 요 자태양도 있습니다 자태양 요즘에 한참 또 자태양도 많이 인기가 좋더라구요 네 자태양 3개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있고 3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자태양은 여기는 선인장은 3만원입니다 특이하죠 요 좀 이렇게 색깔이 요기는 진한 색이고 네 물감을 치르는 것 같아요 요기 부분 진하고 빨갛고 네 요 아이는 포이소이 금 이라는 아이입니다 포이소이 금 요 아이는 18,000원 애들입니다 목대도 이렇게 줬고요 땅에 붙어 있지 않은 아인데도 이렇게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오 멋있죠 이 목대도 멋있는 포이소이 금 이라는 아이 밑에서 옆에서 또 이런 아이는 또 자구도 올라오네요 네 이런 아이도 한번 켜보시고 포이소이 금 네 제가 소추에 올려드린 멋있는 아이들 한번 올려드린 적 있는데요 엄청 멋있어요 네 요런 아이도 그렇게 한번 켜보시고요 18,000원입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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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łość